워우워우 잘랑 Tisch 자국 대한민국 지켜내죠 지내대다! 지내대다! 네 황교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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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교 뭐 어떻게 된다는거지 안돼요 난 멀어지나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표님께서 부산으로 이동하시기 때문에 먼저 꼭 부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행사가 많이 나가있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는 부산으로 이사를 하시지만 우리 당부 동지와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황교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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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동선권 맞고 왜 선거법 대학을 막아내야 됩니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좌파 독재를 막으려고 하는거에요 여러분 총격투쟁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죠 문재의 정권 막아내야 되죠 황교안의 정권 반드시 실판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또 시도 한편에 정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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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아 정권 정권 조D